오늘은 젊음의 묘약으로 불리는 한해사리 고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마리는 전국의 개울가나 강가 물가 주변에 주로 서식하고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이 매우 우수합니다. 콩나물처럼 한꺼번에 뭉쳐서 큰 군락을 이루는 특성이 있으며 7,8월부터 다몽새 꽃이 피게 됩니다. 고마운 뜻으로 어원이 생겼고 꼬마리와 꼬마니로 부르며 시골에서는 자주 접하다 보니 친근한 풀이기도 합니다. 맛은 쓰면서 맵고 평안 성질을 지녔고 폐화간 대소장에 들어갑니다. 식물체 전초에는 퀘르세틴과 락톤 플라보노이드 등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고마리에 페르시카리는 간에 쌓인 노폐물과 독성물질을 해독해주는 성분으로 간을 보호하고 배변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수분압류량이 매우 많아 체내에서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물질을 몸 밖으로 잘 배출시키게 됩니다. 또한 혈관에 쌓인 혈전의 침착물을 억제해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없애주는 것으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는 경희대학교에서 고마리로부터 분리된 이소람네틴 성분이 생체외와 생체내 혈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사하였습니다. 고마리는 인간 재정맥 뇌피세포의 증식과 이동을 농도이준적으로 감소시켰으며 모세관형 형성을 억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인체내 항혈관 형성 성질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결과적으로 고마리는 동맥과 모세혈관 정맥의 통로를 확장시켜 각종 혈관 질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의 발현 감소 효과를 높이고 좋은 항염증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어 노화진행과 피부주름살을 개선하는 탁월한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고마리 생잎을 잘게 짓지어서 알코올에 소독을 시킨 다음 하루 2-3회씩 피부에 바르면 노화와 주름살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도 없어 현재 제약회사 특허가 출원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보고된 고마리 추출 성분들은 암세포 증식 및 저해 효과로 높은 항증식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항암치료에는 고마리를 그늘에 건조시킨 후 10g에 물 700ml 정도 붓고 다려서 마시면 됩니다. 음용은 아침과 저녁으로 2회분으로 나누어 복용하시면 되고 고지혈증과 혈관성 치매 중풍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도 알려져 있습니다. 고마리를 식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어린새순을 뿌리째 뽑아서 끓는 물에 넣고 살짝만 데쳐주면 됩니다. 이때 너무 많이 데치면 유효성분이 다 빠져나가게 되니 1분 정도 데치면 되고 찬물에 식힌 다음 불순물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몇가지 양념을 넣고 묻히시면 되고 특히 고마리의 매운향은 향신료 역할을 해주기도 합니다. 민물 매운탕이나 생선요리에 넣고 사용하면 비린내를 잡을 수 있고 감칠맛을 내게 됩니다. 고마리는 나물에 해도 콩나물처럼 비빔밥과 된장국, 김치찌개 등에 넣고 끓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꾸준히 식단에 응용하면 해독작용이 우수해 간이 많이 좋아지고 술을 마시고 난 후에 숙취해소를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고마리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지만 물을 흡수하는 성향이 매우 강해서 오염물질까지 빨아들이게 되니 꼭 청정지역에서 채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건조시켜 약재로 사용하게 되면 항산화 효과는 더 늘어나서 약성이 오르기 때문에 이때는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